음악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국세의 부과의 원칙은 제목을 잘 보세요. 국세의 부과의 원칙. 이건 뭐야? 국가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국민한테 국세를 부과하잖아. 과세. 국세의 과세할 때 막과세하지 말고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국세의 부과의 원칙이야. 세금을 부과할 때도 원칙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제목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째 주에 실제의 과세의 원칙, 신의의 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매, 사후관리. 이 네 개가 뭐예요? 국가에서 국세를 부과할 때 지켜야 될 거야. 누가 지켜야 돼요? 국가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네 가지를 지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종료 암기하십니다. 중요합니다. 가로 1번에 실제과세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첫 번째, 국세의 부과의 원칙 네 가지의 종류를 암기한다. 두 번째, 이 네 가지의 종류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실질과 형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집을 사잖아요? 내가 집을 사면 내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올리겠지요?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대부분 이게 같지요?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돈 벌어가지고 집 사면 내 이름으로 등기할 거 아니야. 소유권이죠, 등기.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나하고요. 등기도 내 이름으로 할 거니까 이게 같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게 다를 경우도 있다는 거지. 돈은 내 돈인데 집을 우리 와이프 이름으로 하는 거야. 실질과 형식이 다르죠? 남들이 등기부등본 보면 우리 와이프 집이지만 사실은 내가 번 돈 아니겠어요? 다르잖아. 이렇게 다르면 세금을 누구한테 과세할 거냐 이거예요.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르면 세금을 여기다가 과세하겠다. 이게 실질과세 원칙이야. 실질과 형식이 다르면 진짜 주인한테 과세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적 형식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을 기초하여 과세한다. 아, 이게 말이 어렵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형식과 실질을 다르면 실질로 과세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이 두 개가 있습니다. 1번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와 다음 페이지에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가 있습니다. 첫째 줄의 실질과세 원칙에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은 첫째 줄의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때립니다. 별론이 뭐예요? 명의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을 때립니다.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에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질 첫째 줄의 세법 중 과세 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형식과 실질은 실질을 가서 한다는데 그 차이는 뭐예요? 동그라미는 귀속에 관한 실질은 내가 돈 같은 걸 벌었을 때 그 돈이 누구 거냐? 진짜로 그 돈이 누구 거냐? 근데 그 돈을 실질과 귀속이 형식이 다를 때 실질을 때린다는 거고 다음 페이지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는 첫째 줄을 보면 뭐예요? 과세 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 세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에 대해서 실질과 형식이 다르면 실질을 가서 한다. 이거예요. 굉장히 구분은 쉽지가 않은데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것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에 번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목에 써있죠. 국가에서 세금을 국민한테 과세할 때는 신의를 갖고 성실하게 과세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마구잡이로 막 때리지 말고 신의를 갖고 성실하게 과세하라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거기 거룩하게 써있잖아요.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로 행동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 두 번째 줄에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된다. 거기 납세자가 이것을 동그라미를 딱 치셔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국세부가의 원칙은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무공무원이 지켜야 될 원칙이죠? 세금 과세할 때 세무공무원이 신을 갖고 성실하게 과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의 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뿐 아니라 납세자인 세금 내는 사람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 뒤에 세무공무원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납세자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조심하시고 네 번째 줄에 해석에 의한 소극과세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이거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구체적인 형태이다. 이것 좀 구분하셔서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뒤에 나와요. 그것만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 근거과세 원칙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세금을 과세할 때는 그냥 막과세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갖고 과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근거가 뭐냐? 거기에 보시면 가로 3번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과세표준의 조사 결정 즉 세무서가 세무조사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조사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근거가 뭐예요? 납세자가 작성한 장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세무서에서 세금을 과세하거나 조사할 때도 납세자가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과세해야지 세무서에서 그 장부를 무시하고 납세자가 작성한 장부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과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과세의 원칙은 뭐예요? 근거를 갖고 과세하라. 이때 근거는 장부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그러나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 사실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납세자가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세금 과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장부가 허위일 수가 있잖아요. 허위로 작성한 장부를 그대로 과세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면 조사를 해서 허위로 작성한 그 부분만 조사해서 정확하게 과세하라는 얘기야. 나머지 정확하게 작성한 장부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누락된 것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장부가 허위로 작성됐다 그래서 그 장부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 조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허위로 된 그 부분만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근거 과세다. 근거가 뭐라고요? 장부다. 근데 그 장부가 허위면 어떻게 된다고? 그 장부를 인정을 하되 허위면 그 부분만 조사하라. 이 말이에요. 4번에 조세간면에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조세간면 세금을 깎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후관리가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죠? 국가에서 세금을 깎아줄 때는 다 조건을 걸고 깎아준다고. 너 이러이러한 조건 지켜야 돼. 내가 세금 깎아줄게. 그러면 그 조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후관리야. 그죠? 다 지킨다고 그러고 세금 깎아줬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해? 그래서 조세간면 사후관리는 세금 깎아주고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조건을 감시하는 게 사후관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영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운영 범위를 정한다는 게 조건 정한다는 얘기에요. 그에 따르지 않을 때는 감면을 치수하고 징수할 수 있다. 즉 세금을 감면해주되 세금 감면을 받은 후에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감면 세금을 추진할 수 있다. 이게 조세간면 사후관립니다. 당연히 있어야죠.